입장에서 무릎이 끔찜, 끔찜, 끔찜. 물음표 상점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5장이나 줄었으니까 순환덱 굴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단건 투척 연금 연금조치야 아까 전판 포션 잘 썼으면은 살았을 것 같아서 아이고 체력이 집중 순환덱 소스는 잡아두자 소비 소비카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눈앞에 바로 엘리트가 있네 아 왜 또 뭐 야 니들을 왜 자꾸 나오냐 왜 얘네들 반나와 대체 아 연클레드도 아니고 이걸 따서 갔네 젠장 드로 안 봤으면 잡는거였는데 킹기가더리 능지저장 능지저장각이다 이건 이제 좀 할만한데 킹지 가참이 나왔다고 풀포켓몬답게 맹독 전광석화 모래시계 멤버십 좀 갖고 싶네 예비 지금은 필요 없겠지 능지저장 부터 강화해야 전투를 하겠죠 번데기 번데기 재밌긴하겠다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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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로 번데기 되게 썼는데 번데기가 아니라 뭐였지 아무튼 공격 공격하듯 공격하듯 다리 꺾기 다 꺾기 괜찮을 것 같은데 탈바꿈 탈바꿈 탈바꿈에서 하위모 두장 뽑으면 뭐한지 힘 뽑을걸 반사신경 나왔다 좋았어 그러면 집중도 강화하고 반사신경 반사신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포션 빨로 깼다 쳐도 2막에서는 좀 아니 나 1댐 맞아야 되는데 고기각 불평 형상 없어선 안 될 카드지 구렁반 밴반지에 비해서 구렁반지 일드로 감수하는 거 너무 싫다. 아이고 아유 중성자님 2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역시 잘된 중고로 방위신 주무세요. 주무세요. 맞고 붕대로 피 채우는 거구나. 공포포션 공포포션 다리걸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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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까 오랜만에 설치함 써볼까 왜 가방 효과일까요 설치 상영해라 이놈들아 아 아예 등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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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아잇잠깐만 아 고기 괜찮네 실수였는데 이득받다 개굴 상점가서 제거하고 돌리 돌리 반사 신경할까 집중을 강화해야겠구만 집중을 강화해야겠구만 집중을 강화해야겠구만 집중을 강화해야겠구만 아우 뱀신굴 너무 세다 아우 뱀신굴 너무 세다 야 저거 왜 캐세 야 저거 왜 캐세 잠깐 돌리 형성 상처를 치료해줄 구상 어디 없나 가만히 와도다까지 드로우가 말려 가방도 가망도 너무나도 없어 나 패꼬일까 무서워 고려혹이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구상 어디 없나 라인 보수 합격 목걸이 합격 목걸이 결국 이제 드로우만 찾으면 무한은 될 것 같아요 드로우면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 고개가 한번도 안나왔던가 어떤가 되게 중요한 카린데 아우 음 아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좀 집중으로 발사신경도 부장 버리는 식으로 돌릴 수 있겠죠? 흐릿함 흐릿함 고개만 있으면 훨씬 괜찮을텐데 저희가서 지울 수 있을까? 돈이 들까? 엘리트에서 돈 벌고 상자에서 돈 벌 수 있을텐데 저희가서 지울 수 있을 때는 의문이네 125였던가 저도 기억이 잘 12였던가 욕일은 11였던가 2였던가 12였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된다. 된다. 가능. 잔상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시계 나와도 되고. 해시계 나와도 되고. 그래도 오리야르콘니 먼저 안나온게 다행이죠 아닌가? 먼저.. 어이 전략가.. 어이.. 수고 램즈.. 아닌가 전략가 필요없나 아니.. 125원인데.. 고개가 제일 필요하구만 지금 보니까 맹고.. 흠.. 흠 전략가 꽤 뒤집었나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긴 하겠다 고개가 나온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고개 줘요 고개 결국에 집중 돌리는 것보다 고개 돌리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편해서 잔상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잡히네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아 아 아니랬구만 아 뭐 되게 희한하네 하긴 맨날 희한한 맥만두 굴렸어 아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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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색 좋다고 뛰어나죠 악몽 형상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음... 세상에 사일런트로 따갑돼야 되네 제비 아 고개 제발 빨리 고개가 똥끗해 고개 가렵다 달팽이 허겁지겁 팬티도 안입고 달려놨어 붕대 첫 장 달팽이가 팬티 입는게 더 이상한가 달팽이 팬티를 유물로 달팽이 팬티를 유물로 달팽이 팬티를 유물로 전등 개이득이다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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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샵 복귀 도hn 아 네 설치 저거 진짜 실무가 없어 제가 넣지 과도자 달이 360도 돌아가는 중 쓸데없는 업적 하나 줍니다 규찬 설치라도 달팽이 대체 어떻게 하냐 빨간 다리 줄까 파란 다리 줄까 빨간색 됐다가 파란색 됐다가 할 것 같은데 지금 과도자 다리가 아클 다리 사일런트 자세히 보면은 뒤에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휴 드디어 죽었다 악몽 이 미친놈의 다리가 360도 돌아가는게 아니라 360대를 펼는거겠지 360대만 맞아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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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밸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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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걸리가 사람 잡네 와 개꿀잼 와 꿀잼 와 아가 이게 덕이지 야 이게 덕이지 와 이러다가 기생충 먹으면 누가 책임져주지 아 아 아 이게 대기지 아유 그래 개꿀 개꿀잼 쟤 미화면 앞으로 밀려나가는건데 으악 오지마 하지만 되게 잔상이 없네요 아 뭐야 똥댕이잖아 이거 리얼똥댕 멈축 저렴해 으악 쓰 으 으 으 으 이제 또 무한일이다 헉! 실수했다 아! 아앗 가자 미라메타 미라메타 근전! 드디어 나왔다 근전 나왔다 야! 뭐야 이거 야! 잠깐만 말로 하자 아이고 능지 먼저 썼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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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세워놨습니다 고통 앙봉 앙 irgendw 왜 잠깐만 안돼 안돼 이러지마 잠깐만 와 개굴 와 이거지 아 너무 재밌다 도대꾼 아 부대 감다가 얘 죽겠는데 이런 아 재밌는 설치 꿀잼인데 아귀 설치가 이렇게 재밌는 카드인줄 불렀네 붕대값으로 파산 아 근데 고개 끝까지 안 나와 야 고개 좀 돌아 어이 어이 사일런스, 그 붕대 좀 봐, 지금 뭐야? 네, 압는 거네? 질긴 붕대가 아니라 갑내붕대였습니다. 어? 악몽 그야만 나와! 아니, 두 장이면 무한인데 필요없어. 아, 나 죽는다. 살려줘. 아이고, 이런.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사람 살려. 붕대 빨리 복사해. 아니, 능지가 너무 세서 붕대를 못 가나. 아니, 이거 복사는 뭘로 잡냐, 이러면. 아, 걔도 나왔다. 빌어먹을 설치 또 나왔다. 뭐 마름, 아니, 이거, 아니, 고개, 고개 어디갔어, 고개. 다음 상점도 봐야 되니까. 다음 상점도 생각해야죠, 여기는. 학, 학살감. 저는 잔상이 없는데요. 형상, 형상 돌려도 이거. 뭐, 잔상 없으면 계속 맞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능지 복사가 아닐까. 능지 복사 미만 잡인 것 같은데. 꺽기 이제 지우자. 꺽기 이제 지우자. 고개 왜 안주냐.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무화는 됐지? 그러면은 제거하지 말까? 연금이야 뭐 쓰면 지워지니까. 물론 지우는 게 낫긴 한데. 그 값어치가 별로 크진 않을 것 같아서요. 설치 지우면 당장 핑핑이 못 잡을걸요. 다음 장에서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갑시다. 핸드 그지 갔네. 하루에도 핸드 그지 같단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신기하게 맨날 그지 같은. 흠. 아까처럼 붕대 돌려야 되나? 붕대 돌리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붕대랑. 붕대랑 형상. 붕대랑 형상. 이렇게 세게 돌려야겠다. 그죠. 세 개 이상 복사니까. 형상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돌려야겠다. 어. 삼십 들이니까. 그냥 내내면 죽지. 붕대. 그렇다고 내가 붕대를 감을 순 없는데. 여기서 악몽 쓰면 죽잖아. 컷인 포션 써야되나. 개 아깝네. 네. 너무 밝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형상에 설치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잠깐만 악몽 다 썼네 음 실수했다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던대로 무한대 돌려서 악몽을 다 썼으면 안 되는데 부채로 방어 돌립시다 제가 부채가 있어요 10턴 안에만 잡으면 이길 수 있어 근데 귀신 포션 빠진 거랑 체력 23인게 좀 아쉽네요 어차피 다음층 가면은 체력은 다 채울 수 있겠지 심장용 아까처럼 오면 안 깨질 란가 잔상 없으면 밥도 없을란가 아까처럼 유령이랑 유령이랑 붕대랑 같이 복사하면 안 돼 안 되겠네 그건 악몽은 다음 턴 봐야 되니까 그 짓거리 하면 죽는구나 그 짓거리 하면 죽는구나 붕대 강화해서 악몽 형상 붕대 붕대 강화해서 악몽 형상 붕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좀 입슬더스 같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좀 입 mania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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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핑핑핑 끈질기네 진짜 아휴 큰일났네 이거 저기요 저기요 야 진짜 드로우 개그지같다 아예 형상을 저 턴에 바로 써야 되나 아니 이거 너무 그지같다 아니 이럴때마다 이게 게임인가 싶음 세상에 아휴 하긴 이 되게 악몽이 반정도는 연용으로 넣었죠 저것때문에 말린거 같긴 근데 결국에 또 악몽때문에 깬거 같기도 하고 악몽연금 가채일까 이거 가채에서 저 과일주스 잔뜩 뽑으면 이긴 진짜 과즙 많이 뽑으려면은 날 새야될걸요 아침 6시까지 돌려둘걸 저번에 누가 돌려봤는데 엄청 낮게 나온다던데요 저번에도 이 얘기가 나온적이 있었어 그래도 과즙은 아니어도 재생포션 정도는 뽑을만하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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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is 아 아 이거 방어로 올리기 힘들네 야 푸시언 저거 두개면 잘 나왔다 더 안 눌려도 되겠다 이번 턴에 카카 잡고 넘어가지 아텍 불러 약해 진짜 아 왜 이렇게 약해 떼다 던져 하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다 하지만 악몽이 너무 하고 싶었어 악몽 악몽 심장 잡을 수 있을까 능숙 탈출국 민첩 포션 민첩 포션 필요 없잖아 어차피 형상 형상이 닿을 건데 이 게임이 정발을 했다니 세상에 아 이게 들어간다 오네 그래서 포션 써야되나 아까운데 아 뭐 아깝고 나버리고 뒤지기 싫으면 써야겠지 아 근데 포션 너무 아까운데 아 뭐 하긴 얘도 창방이나 얘네나 아니 심장이나 얘네나 야 이걸 헷갈리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창을 조져야 되는데. 아이고 잠깐만. 설마 나 설마 설마. 잠깐만 창 전에 방패가 죽겠는데. 아니 방패 죽으면 안 되는데. 스톨링 해야 되는데. 스톨링 해야 되는데. 스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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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만 남으면 방패가 방어도 올려서 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연금 가채 젠장 아 탔으면 안되지 한장 남아있지 왜 이렇게 자꾸 뻘듯하지 가시가 필요한게 아니고 이 포션도 아니야 아 잠깐 한 채 죽는다 어 유령이다 아 뭐 들어오나 유령이나 쌤쌤이겠지 좋아 나 아까 붕대 강화 한다고 말해놓고 붕대 강화를 안했구나 뭐 이론쌤 가만해도 되게 돼 이론쌤 가네 도움이겠네 아 괜찮아 포션 저거 있어서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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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물이 어 악몽이랑 붕대랑 형상 이제 아 나 참 이따구로 이따구로 심장 잡는건 또 처음이네 악몽 악몽 붕대 형상 내가 하루종일 잡아야 되는거 아니야 악몽 붕대 형상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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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뎀씩 맞다가 죽는거 아닐까 근데 붕대를 두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붕대를 두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붕대를 두개 쓰면 될거 같은데 붕대를 두개 쓰면 될거 같은데 저거 없어요 붕대 아니 저거 남겨놓을거야 불같이 불같이 쌓이면은 붕대 여섯개 하면 되니까 앙몽 아 이거 헷갈리면은 안되는데 아이고 아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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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역왕님 아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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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크리트가 이걸 5분 벤들이었습니다 아닌가 이제 잠 깼나 아예 5분된 5분된 10분된이네 앙봉 붐대 형승 참 크리트 그럼 이제 앙몽 붐대 붐대하고 형상은 이제 근전으로 들고 있으면 되죠 아씨 왜이렇게 추워지 형상은 점점 옆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남은 붐대 붐대 지독하다 진짜 이거 그냥 이긴걸로 하면 안될까 그냥 내가 이긴걸로 하면 안될까 실제로 내가 이겼는데 어휘씨 잠깐만 이거 한번 실수하면은 돌이킬 수 없다 야 얘 언제 잡냐 잠깐만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차상조차 차상조차 아 역겨운 대전 왜 내가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힘 70. 저 친구 힘이 몇 가지 올려갈까? 게시 포션 하나만 있었어도 갑자기 심장이 테이블 없는 거 아냐 부산 48장 들어갔는데 나중에 즉사 패턴 나오는 거 아냐 질리 예전 질리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쎄요... 부산 96 힘 278 50씩 계속 오르네... 형상도 복사해볼까? 상무... 중간... 형상... 상무... 풍강... 형상... 뭐야... 심장결밥... 한봉... 풍강... 풍강... 330... 부산 127... 풍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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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장이었네 악몽 공감 형승 너무 힘드네요 끝난 치즈 결정 승연 승연 승… 승 승 아이언 클레드도 이건 못 버틴다 아 죽겠다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더러워 징그러워 붕대 감는 사일런트 아 붕대 진짜 의지간이 좀 감지 이거 좀 아이고 나 죽겠다 클리어 이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